소니 600mm F4 GM 렌즈의 기능링 기능 중 프리셋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셋 스위치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세 버튼을 누르면 초점이 완료되었던 부분을 기억해서 따로 초점이 이동한 상태에서 기능링으로 원터치 방식으로 이전에 기록시켰던 초점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점이 다른 곳에 맞았을 때 기능링을 통해서 원터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빠르게 원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. 굳이 예를 들자면 조류 차량이라고 했을 때 둥지와 날아다니는 이동하는 새를 동시에 쫓고자 할 때 빠르게 둥지 쪽으로 초점을 원터치로 돌려올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. 물론 스포츠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또한 이 기능은 동영상 촬영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이용하는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.